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나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바울이나 아블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창의 읽겠습니다 성가대의 창의 읽겠습니다 성가대의 창의 읽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 아네 예수 나를 보라 아네 예수 나를 보라 아네 our goal. 네 ما의 a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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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in the road 성가대의 창의ус이 On the road 이스라엄 공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아네 예수 나transIT 공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 아네 예수 나를 보라야되 주의 인도 아쉽다라 주의 인도 아쉽다라 너희 그치 주를 걸어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신과 다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신과 다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아쉽다라 주의 인도 아쉽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같이 가려네 주개로 가까이 주개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주가 그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 아쉽다라 주의 인도 아쉽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같이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정석봉 군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우리 가족들이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상태 24라는 제목으로 말씀해내 나누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미래의 응답은 지금의 영적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나의 영적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말씀과 보금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 말이 뭐냐면 상태가 흑암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경험만이 맞다라고 우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가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길은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죽었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맞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금인 줄 압니다 보금은 맞고 틀림이 아니죠 살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소년부 있을 때 장학금 신청하는 기간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보통 장학금은 대학생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때 초등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그 렘먼트가 기준이 잘 맞지 않았어요 장학금 타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래서 기준이 안 맞는데 되겠나 그런데 꼭 좀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야 될 렘먼트고 조심스럽게 그때 장학위원장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장학님 이거 조금 기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당연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살리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행정 기준이 아니라 살리는 기준 맞다 그래 우리 교회 장학님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 기준이 강하면 일하기 편합니다 맞죠? 그런데 일하기 편한 거랑 보금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손해보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상세의 3장을 이겨내는 길은 내 뜻대로 하면서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또 우리가 또 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나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일을 보면 내가 진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너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상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갈라디아 2행 10절입니다 그럼 그거 틀렸는데 보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 수중이 되고 잘되면 봐 옛날에 내가 얘기하고 내가 하니까 그렇게 됐잖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데 몰라요 그게 창세의 3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창세의 3장이 있는지 창세의 3장 15절에 있는지 창세의 6장이 있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지 여러분 늘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 행정과 어떤 규례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모르고 그래도 무고죄라고 있죠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모르는 죄까지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 믿음이 된다 행해가 아니라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새것이 됩니다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 보자가 우리 배경이 되는 것이예요 하늘 보자가 뭐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늘 보자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지금 알아차리라는 거거든요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진인 것과 우리가 성진입니다 왜? 그리스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럽히는 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무너진 생각 우리의 게으른 체질 어떻게든 기도보다 다른 것들 말씀보다 말 믿음보다 행위 살리는 것보다 기준 그게 더 쉽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죠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차립니다 흑암은 뭐죠? 안 보이는 겁니다 맞죠?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사라집니다 흑암은 결국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흑암이란 건 존재가 없습니다 빛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흑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나를 덮쳤다 아니에요 빛이 없는 거예요 보금이 없는 거고 말씀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성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흑암 어둠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뭡니까? 사탄의 통로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 상태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제사 지냈는데 아벨은 그냥 짐승 잡아서 바쳤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람이 무시당할 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정성껏 재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재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피제사 받으십니다 우리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피언약, 그 믿음이에요 정성을 뛰어넘는 건 언약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정성이 무시당하니까 그 질투, 서운함, 견딜 수 없는 무너지는 자존심 결국 그걸 통해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우고 넘어가기 전에 빨리 화를 풀어라 예배 드리기 전에 화 풀어라 그래야지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회 가다 보면 다랍방 가야 되는데 기분 안 좋아 사고가 일어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역은 기분 안 좋을 때 가는 거예요 왜? 내 상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분 안 좋다고 교회 싫은 사람이 있다고 절대로 예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내 인생이 실패하게 돼요 그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사람 좋아하게 해요 말씀보다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과 그 말 때문에 우리를 실족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감정에 속지 말고 내가 안다, 경험했다, 지식과 내 고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체질이거든요 한 번 고집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 체질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고집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왜 저래? 줏대고 없고 뭐 저래?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따라 우리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고 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작년이랑 올해랑 말이 다르고 왜 5년 전에는 지금이랑 말이 다릅니까? 말은 다르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맞다고 해서 나중에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틀리지만 나중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뭡니까? 2, 3, 7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죠? 응답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 나는 2, 3, 7을 향하는 마음보다 돈을 향한 마음, 건강을 향한 마음, 취직을 향한 마음, 결혼을 향한 마음 잘 되는 마음이 더 큰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환도뼈가 박살을 나는 거예요 박살나기 전에 여러분 내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 가진 사람은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연약 잡았다? 사실 그것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편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그래도 저래도 됩니까? 성질 더럽던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고 깎여지고 네모난 돌들이 다 둥글게 바뀌어서 모두 다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 3, 7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2, 3, 7을 향하는 그 마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이익 내 기분 내 좋은 것 내 싫은 것 그게 다 걸림돌이에요 내 사람 내 인정 그런 기준이 많은 만큼 절대로 2, 3, 7을 못 봅니다 그것들이 없어져 가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싫어합니다 힘들거든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똑똑한 줄 알잖아요 지혜 있는 줄 압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하늘 많은 게 최고입니다 학교를 많이 다니고 좋은 학교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살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오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오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위에서 힘을 주신다 그 힘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내가 뭔가 만들어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에 집중할 때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상세계 3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빨리 여러분 관리해야 돼야 2장 20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안 하면 돼요 내 기준에 안 걸리면 됩니다 견딜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고 그 견딜 수 없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인전 1장 14절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스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보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70군대 현장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70개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코로나가 어떠고 사역 안 하기 참 좋은 핑계죠 그래서 비대면이 대면화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 나락방, 개인 예배가 영격 서미타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회복되어야 되냐? 내가 말씀이 준비된 만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군인이 총알 없이 어떻게 전쟁터 나갑니까? 전투기가 미사일 안 달고 나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을 세워놓았지만 우리 다락방은 군인으로 치면 저는 공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딱 터지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으로 가는 게 공군이거든요 공군 가서 미사일로 일단 확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나락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1장 14절에 확신 가진 사람들을 모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시고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난 전도자구나 내가 하느님 형상이구나 난 살린 자구나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있는 지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종북하고 다스려라고 날 보냈구나 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왜? 살리는 말만 하고 복음만 얘기하니까 우리 이상한 말 욕도 많이 하고 저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은 땅이 다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가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소련에 말씀드렸잖아요 흑암 상태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상태면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느님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자를 통해 전도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내 권사님 때문에 복음 듣고 교회에 영접하고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안 늙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청년분들이 대학 청년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안 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와 내가 하느님 성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 생각 감정이 나를 너무 주장해 왔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감을 영적인 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영감이 떠오른다 그런 영감이 아니라 우리의 영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이삼 치를 향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삼 치를 살릴까? 어떻게 후대를 살릴까?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 놓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고 주식이 어떻고 비트콘이 어떻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고 여기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속이려고 마귀가 허황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필임 씨 아닙니까? 맞죠? 하느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큼 치갑니까? 여러분 수장당했어요 수장 수장당한 사람들이 두 번 나옵니다 노화시대 홍수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던 그 이집트 군사들 홍해 다 수정됐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방주를 집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서미타임이에요 그게 개인 홀로 달아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살릴까? 우리 누구 좀 도와주고 힘드는 말해주고 물질적으로 돈 좀 주고 해도 기쁘고 힘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린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도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말씀 잡고 묵상하는 시간별가 될 때 내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집중운영할 때 간증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저런 응답 받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하느님 자녀는 방법론 대로 한다고 해서 공산품대로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공산품처럼 찍어낸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게만 주시는 달란트 내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우리 가문의 어떤 흑암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오늘의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유일성의 응답이 보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늘 환경과 상황대로 닥친 대로 살아가게 돼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늘 시간에 쫓깁니다 늘 닥친 대로 살아가요 정제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돈에 쫓이게 됩니다 사랑관계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외톨이가 돼요 여러분 언약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말씀 주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영적 상태를 관리 잘하라고 말씀 주셨구나 우리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요? 2, 3, 7을 향한 마음으로 딱 붙들어 매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언약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 박아 넣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 달합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1대1 달합바 지구의 사회 내게 주어진 70군대는 어딜까? 그걸 여러분 지금 준비하세요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70군대 가면 남 얘기처럼 그것도 70군대 3, 3, 6, 9, 62 요즘 숫자 1, 3, 8, 2, 4, 2, 5, 0, 0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그 뒤로 62부터 해가서 지금 3, 3, 6, 9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소 창세기 3장 15자 여러분 보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네피림 영양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어느새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하고 있고 따라가지도 못하죠 너무 막말로 얘기해서 후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랩런트들이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최근 10년 동안 기독교인이 거의 한 100만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교회 나가더라도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후대들이에요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상처받은 끝입니다 재미없으면 끝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어른들 와서 옛날 얘기하고 뭐라고 하고 안 맞고 그러면 맞춰주는 게 보금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후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응답이고 알류트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 갖고 노력할까 그것도 응답이고 그런데 저것도 좁잖아요 더 넓은데 더 좋은데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불신자들이 마음껏 와서 진짜 내 집처럼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뭐 해야지 이게 응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간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시선이 바뀌었을 때 그 시간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후대 24, 치유 24, 237, 송교 24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내게 구체화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잡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럼 잘하고 기도 제목 잘 잡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것 있어야 돼 내 것 아유 누구는 저렇게 잘 잡는데 난 이게 뭐지 낚심문하고 늘 끝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냐 재창조의 응답받아야 됩니다 갱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갱신이에요 문제가 왔다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갱신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난 핑계를 댑니다 야당과 하가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난 핑계 돼요 난 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뭔지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난 핑계 될 수밖에 없으면 또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하고 늘 비교해요 야 불신자들은 저렇게 성공해서 저런데 우리는 복음인데 왜 이렇지 그게 여러분 만몬 물질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릴 존재지 그걸 따라가고 표방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뭘 많이 가지면 살립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진 걸로 살릴 수도 있고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창세기 3장에 어제 나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중심이었구나 이게 지난번 그때 해외할 때 늘 내 것만 주장했구나 하느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어제의 창세기 3장에 나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창세기 6장에 내 필름에 찌든 나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다 오늘 지금 내가 말씀 받으면서 오늘도 내가 세상에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발부둥 치고 살았구나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거기에 눈이 마음이 생각이 다 뺏겼었구나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내일이라는 허무맹랑한 창세기 11장에 나와 CVDIP를 비교해서 늘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교회, 송영시장 수준이 아닙니다 송영시장을 무시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2, 3, 7 수준이에요 그릇이 2, 3, 7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야지 여기에 도다리도 들어오고 멸치도 들어오고 광어가 들어오죠 지금 내 그릇은 뭡니까? 멸치 두 마리 들어온 거 바닥바닥 그런 거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그릇이거든요 세계보고마의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 오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거 뛰어넘으라고 그 문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때문에 골머리 썩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봐, 네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섭섭하고 그 사람들이 네 좋아하면 좋아했지 그게 네 그릇이야 그걸로 절대로 2, 3, 7을 향한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 그거 깨자 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풀어줘야 돼요 오면 오는 대로 놔두고 가면 가는 대로 놔두어야 돼요 그거 간다고 막 내 핀 안 들어준다고 뒤에서 욕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하면 2, 3, 7을 못합니다 우리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살자가 아니라 대구, 경북을 향한 어떤 목회적 그림을 그리고 목사님 계시거든요 모든 교회들은 내 교회거든요 내 교회, 내 송도 그러니까 틈만 나면 송도를 빼갈라 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한나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게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맨날 그런 교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 교회만 있습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욕 얻어먹이는 거예요 다 보내세요 교회 가락해야 돼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뭔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가면 그 직원들이 나와서 어서 오세요, 세일합니다 절대로 호객행이 안 합니다, 맞죠? 저 지하상과 메대까라는 그런 데 가면 붙잡고 신발 맞지도 않는 거 신고 나중에 안 사면 성질을 내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2, 3, 7 그릇 여러분 명품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세상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무너져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미련 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때 사도행연 3장에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세울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70군데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현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여러분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 직장이 살아납니다 직장 너무 힘들고 남편들도 안 믿고 애들 속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낸 거예요 나를 그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제일 잘나가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인정받고 제일 사랑받으면 내가 누굴 살립니까? 남들에게 받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려야 돼요 우린 그 어떤 현장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나오는 여러분 잡초 같은 인간이 좀 많이 이상한데 잡초가 아니라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해 빠진 그 생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없어 나는 상처가 많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맷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낸 거예요 그런 좋은 본부기로 요셉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높아졌을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맞지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 목사님이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구역 권찰들이 못해 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아 내가 하임 성전이구나 끊임없이 상처와 과거가 올라오면 아 지나갔지 새것 되었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내 자신에게 속지 말자 여러분 딱 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을 보고 눈 똑바로 뜨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난 하임 자녀다 형상의다 난 전도자다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악령이 떠나가고 하임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낼 것이다 안되더라도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24시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보금을 알고 이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시대의 문화와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러오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몰이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직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